많이 내더라구요.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해보는거죠? 그게 제일 부러워요. 진짜 이 모자가 이거보다는 좀 더 큰거고 지금 디자인도 약간 좀 틀리고 그러면서 원단의 패턴 모양도 되게 이쁘고 그러니깐 그걸 일단 갖고 싶었었는데, 아주 단에 해주셨어요. 그니까요. 개당 얼마에요? 그냥 저는 세트로 사서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세트, 얘 빼고 이렇게 세트가 한 6만 9천원 정도 중요해요. 진짜 잘 사셨다. 그쵸. 되게 싸요. 그니까. 하나씩 가격 따져보면 되게 싸서. 그니까요. 아 이건 사야겠네.